XM 안녕 여기까지가 요거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옆에 가고 듀왕! 듀왕! 막! 듀왕! 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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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줘 두엉 노 나 우리 모두 신나게 좋아 하고 싶다 두엉 더 같이 toss 우리 다 같이 놀아볼까? 마사 빨리 나 두엉 다 같이 얘네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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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두다 두다? 뭐 아니야 두다 주인? 두어 주인? 이때 나는 놀이 탐험과 다다라고 해. 만나서 감사. 자 오늘은 내 친구들을 한번 소개해줄게.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도. 뽀뽀뽀뽀뽀! 뽀뽀뽀뽀! 우와 잘했어. 이 친구는 강기대장 친구야.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진동아! 뚜왕이! 오늘 만나면 뚜왕이야 뚜왕이도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뿜뿜이랑 두다랑 뚜왕이랑 이렇게 하다가 항상 영재 어딜 친구들을 만나러 이 교수에 놀러 왔어 우리 만나서 반가워 뿜뿜아, 뿜뿜이를 어디 갔다 왔어? 침침, 침침, 침침 핫닥에. 하하하하 빛이 너무 아파 뚜왕아, 배 배우 왜 그래? 과학! 과학! 친구들, 뿜뿜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가 봐 화장실은 저쪽에 갔다 뚜왕아, 응가했어? 아니, 못했어 아, 왜? 친구들, 뿜뿜이가 화장실을 못 가는데요 뚜왕아, 뭐 편식하니? 응 아우 뿅뿅아 밥이야 고기랑 채소를 골고루 다 먹어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장비가 안걸리는거야. 뿅뿅이 너 야채가 싫어? 그러면 그다른 뿅뿅이는 너네도 야채가 싫어? 어 그늘이네. 뿅뿅이처럼 채소를 안좋아하고 잘 안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채소를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거에요. 도와줄거에요 친구들? 좋았어 그럼 나를 따라서 한번 말해줘요. 요리사선생님! 요리사선생님! 더 크게 요리사선생님! 요리사선생님! 우리 친구들 어때요? 채소 골고루 먹어요? 네! 요리사선생님! 티킥! 또 다른 친구들! 뱀! 뱀! 선생님이 오늘 친구들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알려줄건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맛있는 김치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친구들이랑 봐봐, 오늘 선생님하고 만들어볼 김치에도 이렇게 5가지 색깔이 들어가는데 각 색깔마다 우리 몸의 기반을 보호하고 짜져있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색깔의 재료를 골고루 먹으면 우리 몸이 골고루 다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김치에도 만드는 재료가 5가지 색깔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만들어볼 호박, 고구마, 김치에 들어가는 5가지 색깔의 재료 우리 인정한 크기로 썰어보도록 노력해봐요. 질싹 썰어볼게요. 근데 친구들이 열심히 썰다보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어요. 썰으면 이렇게 힘을 줘서 썰으면 되는 거래, 우리 친구가. 미나리도 호박, 고구마, 미스타를 썰어줘야 되는데 너무 길면 한 입에 먹기 어려울 수 있어. 다 썰은 다음에 좀 더 담아줄 거예요. 이제 양념이 손 썰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붉은 색깔 양념은 김치 양념이야. 선생님이 여기에 고춧가루랑 그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새우젓이랑 김치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준비되어 있는 두정 색깔 숟가락 있죠? 그걸로 양념 남기지 말고 다 이렇게 섞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여기다 썼는데요. 저건 참기름이야. 여기다 꺾으세요. 선생님이 잡고 있어. 여기다 꺾으세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여기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담아요. 이렇게 맛있게 만든 김치 한번 어떤 맛인지 맛보도록 해요. 좋아요. 와